내가 좋은 생각이 하나 났어요. 펭수랑 매니저님이랑 입장을 바꿔봐서 하얀은 해야 될까요? 진짜 너무 안 좋네. 친해져야 될 것 같아요. 서로 칭찬 3개씩 해봐요. 좋았다. 내 선을 맞잡고. 아... 좋다. 펭수, 빌보드 안 가볼까요? 어, 가야 됩니다, 매니저! 박대영은... 먼저 뱉으면 안 돼요, 박대영? 뭘 펭수한테 칭찬을 해야 되나요? 펭수의 장점. 장점? 덕분에 트와이스님들을 볼 수 있었어요. 펭수! 이거 진짜 제가 연재하는 게 아니라요! 진짜 모르겠다! PD 박재영, 매니저 박재영 모든 정말 많은 박재영을 만났잖아요, 펭수. 아, 맞아! 박재영은? 응. 눈물이 많아요. 자기 감정이 솔직한 사람입니다! 그리고... 아... 진짜 뭐지? 손 PD 빨리 말해줘. 옷 잘 입는 거요. 아, 옷 잘 입는 거요. 두 번째. 박재영 매니저는 옷을 잘 입어요. 아니에요. 아, 옷을 잘 입잖아요. 그림도 안 입잖아요, 그림. 그림 맞아요. 박재영은 그리고 미술을 잘합니다! 펭수는 통과! 통과 키가 크다 펭수는 키가 크죠 마지막 펭수는 참 거대해요 그게 갈등말이잖아요 달라요 다 들어가 포옹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럼 빌보드 갈 수 있는 거예요? 거기 한 발짝 다가가는 거죠 한 발짝 테일러 스위트 만나게 해줘야 돼요 가 됐어 한 발짝 갔어 지금 이게 저희 회사 피디님께서 항상 저희에게 말씀해주시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어 세 가지 첫 번째 첫 번째 진실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 거짓말 한 적 없습니다 말 왜 더듬어 양심은 있나 봅니다 두 번째 겸손 겸손한 태도는 전혀 아닌 거 같은데 저 정말 겸손해요 그쵸? 또 대답을 못 하시네 그리고 세 번째 진실 겸손 그리고 실력 땡 매력 땡 땡 그럼 뭡니까? 뭐죠 다시? 성실 저는 성실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게 성실했어요? 최근에 내가 가장 성실했다 저 선배님들 것도 복습 많이 했어요 뭘 봤어요? 시그널 뻔네 시그널 뻔네 그것도 복습했어요 첫 번째 진실 두 번째 겸손 세 번째 성실 그 딱 저희 회사에 필요한 세 가지만 없고 나머지 다 있는 거 같아요 그럼 너무 잘 봤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세 가지 꼭 배우고 싶습니다 네 오케이 펭수 인사를 어떻게 해요? 펭하? 너무 짧다 펭하 펭하 저희는 이제 데뷔 초부터 저희 항상 인사법이 있거든요 뭡니까? 하나 둘 셋 원인한 미래 안녕하세요 토하이스입니다 그러면 난 이거 할래 원인한 유리버스 안녕하십니까 펭수입니다 펭하 근데 너무 우리 거 따라 저는 달라요 저는 그리고 오른쪽부터 했어요 우리는 오른쪽 그러면 다시 원인한 유리버스 안녕하십니까 펭수입니다 펭하 어 근데 괜찮은데? 좀 더 귀여운 걸로 하면 어떨까? 귀여운 거 귀여운 거 뭐가 있을까 이거 가만히 있어봐 이 인사법 진짜 평생가요 어 평생가요? 어 중간에 못 바꾸는구나 이거? 못 바꿔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귀여우면서 예의 있고 그리고 나를 표현해 주실 수 있는 거 그쵸 그러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지 자살 자살 원인한 유리버스 안녕하십니까 펭수입니다 펭하 아니 좋은데 괜찮은 거 같아요 괜찮은데 진짜 어느 상황이든 이걸 이렇게 맨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실해야죠 무릎이 너무 아플 거 같아요 어 지나가다 갑자기 누가 있다 그럼 바로 안녕하십니까 원인한 유리버스 펭수입니다 이거 바로 그냥 하는 거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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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계속 모니터 해볼까 내가 계속 모니터 해볼까 아침이나 저녁에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 사실 제가 살을 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데요? 저는 자이언트잖아요 제가 만약 살을 썼다면 그건 자이언트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쓰는 펭수입니다 저도 너무 힘들어요 저도 살 빼고 싶어요 그럼 유지하자 그거 좋다 저희도 아래를 몸무게 재면 될까요? 아까 우리 노래 연습했던 부부 있죠? 어 맞아요 앞으로 뻗어 피면서 뻗어 피면서 빨대에 오른발이 구부리고 오른발이 구부리고 엉덩이가 왼쪽 엉덩이가 왼쪽 이렇게 쳐도 쳐도 아픈 말들이 아프고 아픈 말들이 날 찔러도 오 잘한다 오 잘한다 다음에 완전 쉬워요 다음에 완전 쉬워 뭡니까? 네가 있어 난 다시 웃어 네 번 걸으면 돼 어 네 번 걸어 포스 있게 멋있게 그리고 나 뭔지 알아 차차차 오 차차차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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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비님의 가르침을 그리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 You make me feel special You make me feel special 세상이 아무리 날 조절을 쳐도 앞으로 아픈 말들이 날 찔러도 너의 마음으로 네가 할 수 없는 듯이 That's what you do I'm getting out 잘한다 너무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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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마치 요마치 너무해 너무해 아 오 좋아 뱅이 정인지 어떠십니까? 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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